신이 차는 영혼 우리가 찾아줄게 신께서 응답을 내려주실 거야 신이요 응답을 느껴져 그분이 오신다 신이요 내려오소서 내 영혼 알려줘 이제 너를 느낄 수 있어 악몽은 끝났어 이젠 포기하지 않아 갈 길이 남았어 또다시 너를 놓치지 않아 한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가 이 순간 기억했어 네 곁에 내가 있어 내 말을 제발 믿어 계속해 느끼잖아 빗속에 날 버려두지 않아 안개에 가려져 갈 길을 또다시 잃지 않아 한자가 아니야 wait for me wait for me I'll be coming home wait for me I'll be coming home I'll be coming home I'll be coming home 내 사랑 난 그리워 너의 숨길 시간은 흐르네 그댄 내 곁에 oh my I'll be coming home I'll be coming home I'll be coming home I'll be coming home 1막 마지막 노래 아까 들으신 우영이 형이 불렀었는데 그 노래를 정말 힘들어해요 1막 동안 정말 감정을 막 쌓아가다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주문을 받았어요 정말 피 토할 때까지 부르라고 그래서 무대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정말 피를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? 노래를 못 할 정도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? 그래서 물어봤더니 맞대요 노래를 못 부를 정도로 노래를 부르래요 그래서 우리 쌤은 1막 끝나고 나오면 정말 탈진할 정도로 1막 마지막 노래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명이 나오더라고요 노래 부르는데 그랬습니다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